안녕하십니까 무사히 김장 다 마치고 여러분 응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답니다. 저 혼자 했으면 너무 지루했을 거예요. 유튜브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. 정말 누군가 나를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정말 미숙한 저지만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 대단한 지금 이렇게 청소까지 다 마쳤습니다. 이제는 풍악을 울려라 드럼이라도 한번 때려야 되겠습니다. TV에서도 제가 나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